정규 중공사 에이 완벽한 징크스 깔끔하고 멋지 못해 잘 봤습니다 완벽한 징크스 잊지마! 감담이구요 정말 제가 서륙시험사 때부터 감탄했어요. 사진을 스튜디오에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엄청난 열정이셨고 어? 준비는 얼마나 하셨는지요? 준비는 한 한 달 정도 했는데 제가 코스프레가 이번엔 처음이었거든요. 생각이 없다가 이거 한다는 거 보고 아 이거다 해갖고 징글스를 바로 했는데 처음이라서 좀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도 많고 근데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요. 처음 주거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. 타사님 보통 처음에 이런 퀄리티가 볼 수 있습니까? 전혀 볼까요? 다 막 오타워 어디가 꿈에 있고 주워있고 타사님 지금 한 1786회 정도 해서 이 정도로 아는데 그렇죠. 처음에 이 정도면 네. 바로 이제 프로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퀄리티 아 너무 멋있었어요.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. 김꿍디팀입니다. 잊지 말고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좋은 박수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아 점점 열기를 더해 가는데요.